에르빈 루돌프 요제프 알렉산더 슈레딩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비롯한 양자역학에 대한 기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다.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유명한 사고실험을 제안하였다. 젊은 시절의 슈레딩거 에르빈 슈레딩거는 1887년 8월 12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인 비니 에어드베르크 삼가에서 루돌프 슈레딩거와 조르진 에밀라 브렌다 슈레딩거 사이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방수천 제조공장의 소유자로서 식물학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외조부는 빈 공과대학교의 화공학과 교수였다. 이러한 가정적 배경은 슈레딩거 에게 과학적인 흥미를 가지게 하는 데 한 역할을 하였다. 슈레딩거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통한 개인교습을 받다가 1898년 합스부르크 완가에서 세운 왕립학술 김나지움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고 1906년 7월 11일 김나지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내에 있는 어떠한 대학교에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1906년 가을 슈레딩거는 빈 대학교 물리학부에 입학하였고 이론물리학 전담교수인 프리츠 하제네르 교수와 실험물리학 전담교수인 프란치 엑스너 교수의 수업을 받게 되었다. 특히 슈레딩거는 1907년 가을 비정기 학술발표회에서 하제네르리 발표한 루트비 볼츠만의 이론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슈레딩거는 1910년 5월 20일 물리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13년에는 실험물리학 교수였던 엑스너 교수와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포병사관이 되어 남부전선에 종군하면서 몇몇 논문을 출판하였다. 예나 대학교, 쉬리히 대학교, 베를린 훈볼트 대학교, 겐트대학교 등의 교수로 가르치며 연구하였다. 1933년에는 나치가 독일에 집권하게 되자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1936년에 돌아와 그라츠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 를 병합하자 1938년에 로마로 망명하였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일랜드에 가서 1940년에는 더블린 고등연구소의 이론 물리학 부장이 되었으며 1956년에 은퇴하고 조국에 돌아와 빈 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다. 일생을 걸쳐 많은 여성과의 복잡한 연애관계로도 유명한 인물이며 소극적인 반전평화론자였다. 빈 대학교에 있는 슈레딩거의 흉상 원자 구조론, 통계역학, 상대성 이론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이론 물리학적 연구 업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드 브로이의 전자의 파동 이론을 발전시켜 슈레딩거 방정식을 수립함으로써 파동역학을 수립했으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의 형식적 동등성을 1926년에 증명하여 양자역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탔다. 이러한 업적으로 1933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